오늘의 뉴스, 메가스터디 김종익 선생님께서 여러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한답니다. 시간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이겠죠. 제가 요즘 스피치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아나운서 분한테 표현력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학문의 끝은 없잖아요. 제가 고대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석사하고 지금 독수리 연대에서 다시 일반사회 전공을 하면서 계속 공부도 하고 그리고 스피치 학원에서 열심히 발음 연습, 예전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있을 때 볼펜 끼고 했던 연습에 이어가지고 역시 시대가 달라지고 선생님이 달라지니까 또 배우는 것도 달라지더라고요. 너무 재미있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자리의 고장, 보목으로 떠납니다. 이러다가 6시 내고양 요즘 있나? 있습니까 요즘? 거기 없어졌나 그 프로그램? 아 나 옛날 사람이 됐구나 역시. 리포터로 나올지 모르겠죠. 그런 시간도 없는데 열심히 지금 공부하면서 책도 보고 책도 지필하고 문제도 만들고 그리고 체력도 있어야 되니까 슬램덩크 보고 감명받아가지고 최근에 농구하고 있습니다. 농구. 인스타에 올렸는데 농구 게임을 뛰면 죽을 것 같아서 누가 날 무릎으로 찍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어구적게 농구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그랬어요. 열정이 대단하시... 그러니까 그 말은 윤문에 보면 나이 먹고 대단하다 너 뭐 그런 말인 것 같아 지금. 열정이 대단하시네. 그래서 농구 일대일로 수업하는데 내가 옛날에 했던 레이업은 레이업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배우고 있고 잠깐 2년 동안 하다가 그만뒀던 복싱도 다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체력이 있어야 사람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가운데 공부도 병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 이제 아침에 눈 뜨면 항상 하는 일은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하하하하 웃는 거. 그렇게 웃길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생긴 건 아니잖아. 이건 이제 문장 선생님의 변장을 도움받아가지고 선생님 오늘은 하이라이트 더 해드릴까요? 쉐이딩 더 쳐주세요. 막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아침부터는 이 지경이 아니니까 이 지경? 아침에 저를 보면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도 해보시라 했잖아요. 아침에 하루를 화장실 가서 하하하하 웃으면 아빠 엄마가 너 안 건든다니까요. 애가 얼마나 힘들면 저 지경, 저 경제에 다다랐을까. 그런데 아침에 그렇게 웃고 나서 꼭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왜 소통으로 이걸 들고 왔냐면요. 물론 소통 관련돼서 강의하시는 그분의 책도 많이 보고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웃고 난 다음에 꼭 제 이름을 다 검색을 해보거든요. 웃음의 수요를 제가 온라인에 김종인은 잘 살아있는가? 라는 것을 온라인 강의를 했던 2011년도부터 찬찬히 이렇게 살펴를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다 봅니다. 특히 저의 소중한 공간이 메가스터디라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이야기 정말 많이 해주잖아요. 좋은 이야기 해주시면 정말 계속 많이 봐요. 베스트에 올라와 있는 뭐 율리 헤이러가 종이쌤을 만났다. 율리 러버가 됐다. 진짜 생노베이스 첫 생윤 입문. 수능 윤리의 정석, 바이블, 웰메이드 개념, 잘생긴 윤리, 나르시즘 아니고 웰메이드다. 라고 했더니 그걸 이해해 주신 내신 수능 2의 암기의 한 번에 종이쌤과 함께한 1년, 그 다음에 함께할 1년 설마 앤수는 아니죠? 앤수 분들 힘내시고 종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자, 맹자이어서 저를 종자로 불러주시고 김자라고 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김자, 종자, 종크라테스 종이쌤은 진심, 육모 4등급, 수능 50점 이렇게 올려주신 글들, 글들, 좋은 글들 제가 다 보고 여력이 되는 한 수강후기의 답글을 다는데 좋은 글, 좋은 글답게 잘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쓴소리도 항상 곱씹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쓴소리해 주시면 설마 김주익쌤이 이걸 볼까? 라고 하시겠지만 저 잘 보고 있습니다. 보고 내가 어떻게 강의를 더 잘해야 될까? 이런 생각은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인생은 긴장의 연속은 정말 맞아요. 세상에 영원한 일타가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에서 김주익쌤이 메가스터디에서 지금 윤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김주익쌤이 윤리에서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는 있지만 불교 강의할 때 항상 하는 말처럼 인생은 항상 무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더욱더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라는 걸 고민해보고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가지고 와봤어요. 노베는 진짜 비추한다. 노베가 듣기에는 이해하기에는 설명하는 게 너무 많다. 문제풀이할 때도 자꾸 새로운 개념을 당연하다는 듯이 설명해서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보면 이걸 써주신 분한테 뭐야? 내 강의가 이래? 라는 게 아니라 아, 내 강의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의 들을 때 용어를 어려워하네? Q&A도 그랬다 했잖아요. 만물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Q&A 이런 걸 올려가 아니라 아, 아이들이 용어가 부족하구나. 그럼 용어 사전이란 내가 책을 쓰고 힘들지만 강의를 해줘야 되겠다. 수강후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 내가 강의 때 설명을 가져다가 새로운 개념 같은 걸 설명하는 이유는 수능이라는 과목은 유기적인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 꼭 이 단원 이야기만 하지 않고 다른 단원의 개념들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더해가지고 마지막 수능의 그날 올해 같은 경우 11월 14일 때는 생윤, 윤사의 한 과목이 머릿속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과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건데 아, 내가 그걸 잘 설명을 못해주고 강의를 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다시 더 설명을 더 해주고 거기에다 자막에도 달아가지고 여기에서 이 개념을 설명한 이유는 수능의 유기적인 구조를 위해서입니다. 라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라는 걸 좀 생각하게끔 된다고요. 윤사를 해보셨거나 생윤, 노베가 아니라면 무난히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노베이스 상태에서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더 친절한 개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구구절절한 부연 설명이 있는 게 아니고 강의는 항상 저도 대본이 있거든요. 대본이 있고 대본대로 가는 거죠. 물론 대본처럼 기계처럼 간다는 건 아니고 머릿속에 각본이 짜여진 상태로 강의를 하는 거죠. 여기 서가지고 제가 자유분방한 스타일대로 어, 오늘 아리스토텔레스 그냥 이런 식으로 해볼까? 그런 강의는 없고 제가 나중에 캐스트 한번 찍어드릴 텐데 교사 처음 했던 25살 때부터 저는 수업할 때 대본을 썼거든요. 왜냐하면 EBS에서 강의할 걸 생각하고 EBS 강의는 48분 30초 내에 거의 강의가 끝나야 되거든요. TV 강의 같은 경우에 뒤에 광고가 붙잖아요. 그걸 넘어가면 안 돼요. 학교 수업할 때도 항상 내 강의 시간이 몇 분 몇 초에 딱 끝나는가를 계산하고 대본을 항상 썼어요. 이게 귀찮은 일 중에 하나예요. 수업이 1시간 끝나고 나왔을 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지? 내가 수업할 때 판선 어떻게 했지라는 것을 A4제다 쉬는 시간에 쉬고 싶은데 다시 써보잖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거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왜? 쉬는 시간에 할 일도 많고 아이들과 이야기도 해야 되고 시간을 내서 써보는 거죠. 자기 수업을 자기가 다시 한번 돌아본다는 거 재미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열심히 왔는데도 여러분들이 해주신 이야기를 들어보고 더 고칠 건 고쳐나가야 되겠죠. 또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내용 책을 알려주시는데 개인적으로 중요한 범위를 모르겠다. 책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내신 강좌 같은 경우나 개념 때는 여러분들께서 읽어봤을 책도 있고 읽다가 포기했던 책들도 있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할지 이기적 유전자랄지 이런 책들을 읽어드린 것처럼 해드린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잘 들으셨으면 생기부에 적을 수 있도록 현역 분들은 도움도 드리고 그래서 책은 소개해드리는 거고 그 책을 다 읽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막 책을 이거 다 읽어야 돼 라고 하는 건 아니고 책을 소개해드리고 이 책은 이런 내용인데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습 포인트북에 대해서 개념 교재가 복습 포인트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작은 이번에 작게 제작한 귀엽게 제작한 미니북이 있잖아요. 복습 포인트북은 본교재에 이어서 내신 대비하시는 분들이 내신 강의를 안 듣고 수능형 강의를 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복습하실 때 빈칸 잘 채우시면서 제가 본교재와 다른 부분을 복습 포인트북에서 꼭 더 설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올해 스튜디오 버전을 찍었거든요. 현장에서도 앞으로 그래서 더 그런 이야기들은 해드릴게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제가 이걸 다 수용을 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니까 현장 강의 버전은 지금도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그 버전에 대해서 복습 포인트북에 이게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로 14강에서 생윤에 있어서 직업 윤리할 때 기업가, 근로자, 공직자, 전문직 할 때 공직자의 부정부패의 원인 주인 대리인 모델이랄지 아니면 기대비용 모델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개념 미니북 이런 공간에 있으면 그 주인 대리인 모델은 공직자가 주인 행세해서 독점권과 재량권이 많고 책임 강화가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 이런 내용들을 추가시켜 드리거나 아니면 내용들이 거기에 없었다면 자막으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나아가야죠 소통 그 다음에 수업 설명이 유기적이지 않고 문제풀이도 그냥 줄글 읽기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수업 설명이 유기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은 제가 좀 더 고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뉘앙스 때문에 저 유기적이지 않고란 글이 올라왔을까 라는 거를 뭐야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풀이 그냥 줄글 읽기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한 적은 있으니까 글이 올라왔겠죠. 여기서 막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불통이 아니라 내가 그랬으니까 그래야 했나 보구나 반성하고 왜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은 사람은 의미 없다 소크라테스처럼 그리고 판서는 말주림이 많다라는 것은 제가 간략히 판서를 했는데 보다 더 그러면 줄글답게 조사 서술어 활용해가지고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도 어려움이 없도록 교재에서 안 나온 설명을 강의에서 많이 한다라는 것은 교재의 모든 책들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 내용들이 뒤에 연결이 된다. 그 연결이 되는 유기적인 관계를 더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단원에서 이 내용 설명한 이유는 뒤에 단원에서 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라는 것들을 더 유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보고 듣고 귀담아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공간에서 제 손짓, 발짓, 제 멘트 하나에 여러분들께서 웃음, 또 울음, 감동, 재미를 함께 느껴주는 것을 토대로 와! 내가 강의를 잘한다 이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진 않아요. 항상 저녁에 누워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강의를 진짜 잘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정말 인강 시작한 이래로, 교사가 된 이래로 매일매일 하는 과제와도 같은 하나의 일거리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지, 내가 오늘 하루 강의를 잘 했는지, 내가 강의를 했던 멘트들은 잘 이해가 된 것인지, 라는 걸 성찰하기 위해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는 뭐 제가 배우는 것들이 많다 했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많고 저는 인간관계가 되게 그래서 단절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친구관계, 어떤 교우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누군가를 만난다? 그럴 시간도 없고 기껏해야 이제 통화하는 게 기상형 통화에서 어이 종이기, 기상형 이거 그만하라 할 텐데 나한테 통화하고 서로 통화, 뭐 1년에 만나는 것도 한 2, 3번 또 만나기도 쉽지 않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 저렇게 강의를 잘하시고 저 위치까지 올라가신 기상형처럼 되기 위해서 나도 또 얼마나 또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를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그 응원 가운데 나도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 노력하시면서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가면서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 인간, 요즘 현장에서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끄럽지만 좀 하거든요. 들릴 거예요 현장 버전에도. 그건 정말 진심이에요. 진짜 감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모릅니다. 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러한 말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무언가 나에게 이 총명한 두뇌를 주셨던 또 어머니에게 항상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진심을 다해 전해주고자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아까 제가 오늘 강의 촬영할 때 화장하면서 저를 예전부터 화장해 주셨던 분인데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한테 뭐 가지고 다니라 이야기했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손수건 가지고 다니라 이야기했거든요. 아버지 양말 서랍에 있으니까 손수건 꼭 갖고 다니라. 손수건이 세상에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나중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알게 되었고 아 손수건을 들고 다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구나. 아버지는 나에게 참 지금도 제 가방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손수건이 이게 참 소중한 걸 나한테 물려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왜 하게 되냐면 소통도 그러하였어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와 소통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혼낸 적도 있죠. 저도 뭐 언나간 적도 있고 아버지가 혼내시면 우리 아버지는 저랑 무슨 소통을 하셨냐면 여러분이 저에게 남겨주신 것처럼 편지로 소통을 하셨어요. 어제 아빠한테 혼을 났다. 혼이 났다. 자주 혼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날 꼭 제 가방 책가방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긴 줄로 이렇게 또박또박 정성스러운 저보다 훨씬 훌륭한 글씨체로 글을 써가지고 편지를 써주셨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 저에게 가장 많은 편지를 보내주신 분은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편지. 그 편지가 지금도 집에 남아있고 엊그저께 제가 명절을 맞이해서 그 편지를 정리하다가 여러분들 생각이 났어요. 그거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종이가 소통해라. 너 부모한테 소통하는 거 배우지 않았냐. 그러면 아이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등한시하지 말고 아이들과 소통하고 명절 전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니? 라고 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계시다면 세배하고 세배 돈을 줄 수 있겠지만 뻥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건 할 수가 없네요.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으니 제 이야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고 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 이야기를 잘 수용하면서 올 한해도 여러분과 즐겁게 강의 잘 찍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기획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사탐 TV랄지. 그 다음에 이제 곧 오픈되는 주간지랄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개념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고 이제 기출 조금씩 볼 때가 됐어요. 기출 분석서가 얼마나 또 중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다시 캐스트 또 사상가 이야기들을 담고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저도 건강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 항상 지지하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강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